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File, New, Document 메뉴를 실행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Page Size는 A4, Margins의 Top은 25.5, 버튼 역시 25.5, Left는 22, Right 역시 2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Document 창을 엽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눕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가여 안내선의 기준점이 0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Zoom 툴로 실제 크기 안내선의 왼쪽, 2를 드래가여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왼쪽 눕금자에서 안내선을 드래가여 3mm만큼 안쪽으로 안내선을 위치시킵니다. 위쪽에 컨트롤 패널에서 3을 입력하여 정확하게 3mm 지점의 안내선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가여 안쪽으로 3mm만큼 정확히 위치시킵니다. 위쪽 컨트롤 패널에 3을 입력하여 정확하게 3mm 지점의 안내선을 위치시킵니다. 핸드툴을 더블클릭하여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을 Zoom 툴로 확대합니다. 역시 안내선을 드래가여 안쪽으로 3mm만큼 166이므로 163 지점에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163을 입력하여 정확하게 3mm만큼 뺀 곳에 안내선을 위치시킵니다. 246이므로 243 지점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왼쪽 상단을 확대하겠습니다. 라인툴을 선택한 후 이번에는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 부분에 수직으로 안내선을 드래가여 5mm 길이로 재단선을 만듭니다. 컨트롤 패널 L에 5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5mm 크기로 재단선을 만듭니다. 역시 수평으로도 드래가여 5mm만큼 크기로 재단선을 만듭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정확히 안내선에 위치하도록 재단선을 이동합니다. 만든 재단선 두개를 같이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각각 네 귀퉁이의 재단선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다시 셀렉션 툴로 안내선에 정확히 맞춰 이동합니다. 다음과 같이 재단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선의 왼쪽 상단을 클릭하여 정확히 이미지를 위치시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퀄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하여 이미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X0 Y0 W166 H246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클릭이 되어 있으면 직접 입력하여 정확히 설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외곽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메탱글 툴을 선택하고 좌측 안내선 교차하는 지점부터 하단 안내선 교차 지점까지 정확히 드래그하여 단같이 사각형을 그립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웨이트 1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외곽선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X3 Y3 W160 H240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적당히 확대하고 타이프 툴을 클릭합니다. 로고가 있는 위쪽을 드래그하여 글상자를 그리고 디자인 옹고를 참고하여 글자를 입력합니다. 국물이 매콤한 핫 라면 기념칼과 국물이 매콤한 열라면 까지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글자를 드래그하여 블록 지정한 후 캐릭터 패널에서 적당한 폰트 크기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색상은 C0 N70 Y85 K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을 적당히 조절하여 디자인 옹고와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패스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립스 2를 선택하고 도큐멘트를 드래그하여 방같이 냄비 크기보다 살짝 크게 원을 하나 그립니다. 패스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선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Type 1 패스 2를 선택하고 그려진 원을 클릭하여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맛있는 소리를 입력하고 블록 지정하여 적당한 폰트 크기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문자의 두께를 적당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는 글자의 두께를 설정할 때 스트로크 웨이트를 이용합니다. Type Type on Path Options 메뉴를 클릭하여 Type on Path Options 대화 상자가 열리면 클립을 체크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로 뒤집어 줍니다. 블록 지정을 해제하고 글자의 가장 앞쪽에 커서를 둔 후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문자를 선택하여 Ctrl-C Alt-Shift-Ctrl-V 를 눌러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복사하고 타이툴로 글자를 블록 지정한 후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키를 방향키를 눌러서 다음같이 입체감 있는 글자로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나머지 패스 문자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나머지 패스 문자도 입력해 보았습니다. 시한관계상 과정은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 글자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툴을 선택하고 글상자를 그린 후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자를 블록 지정한 후 적당한 폰트 크기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색상은 C0 M0 Y100 K0 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이툴을 선택하고 다음같은 위치에 글상자를 그립니다. 핫라면을 입력하고 문자를 블록 지정하여 적당한 폰트 크기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한 후 90도로 회전하고 위치를 땅이 이동하도록 합니다. 크기를 살짝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툴을 알트를 누른 채 복사하고 타이프 툴로 열라면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진 글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다음으로 B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을 확대한 후 글상자를 그리고 B번호를 입력합니다. 드래그하여 도둠 크기는 1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재단선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렬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저장하고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작업 폴더를 열어서 01.indd와 01.jpg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트지우 한가운데 붙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